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0페이지 중계보수 및 실비인데요.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되죠.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계산하는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202페이지 중계보수의 성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계보수 거래계약 성사시켜야 발생이 됩니다. 계약 성사 못 시키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203페이지 앞에 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책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중계계약, 중계보수를 청구하려면 발생되려면 중계계약이 있어야 되고요. 양가로 2번 거래계약이 성사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들은 폐소해도 수입료를 받지만 계약, 공개사는 계약 성사 못 시키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양가로 3번 계약, 공개사의 중계행위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계약, 공개사의 중계행위가 그 계약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중계보수청구권의 성립과 행사입니다. 발생은 중계계약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행사는 성립이 되어야 하고요. 소멸 3번 보수청구권의 소멸은 계약, 공개사의 고위과실로 인하여 무효 취소되는 경우 소멸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조금 전에 제게서 읽었던 것 보수청구권입니다. 보수청구권 발생 중계보수청구권의 발생 행사 소멸인데 행사 소멸 자 먼저 중계보수청구권의 발생은 중계계약 시에 발생이 됩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게 중계계약이죠? 행사는 거래계약이 성립되어야 행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소멸은 계업공인중계사의 고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해제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물론 계업공개사의 고위과실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205페이지부터가 중요합니다. 4번 중계보수의 범위인데 주택에 대한 보수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계산물 중계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주택 외의 경우 국토부령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중계보수는 어레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그 1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206페이지 이게 2021년 10월 19일 날 개정됐습니다. 206페이지 그 박스가 이제 시행 옛날에 이게 시도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국토교통부령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이걸 다 암기하기는 좀 힘들겠죠. 아마 시험에 표를 주게 될 겁니다. 15억 이상인 경우 매매는 최대 천분의 7이니까 0.7%고요. 임대차가 15억 이상인 경우 최대 천분의 6 0.6%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했죠. 이제 금액별로 다릅니다.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천분의 6 0.6% 15억 이상인 경우 0.7%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임대차는 15억 이상인 경우 천분의 6 0.6%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중계보수가 되겠는데요. 중계보수 주택에 대한 중계보수가 있고 중계보수가 먼저 주택에 대한 보수가 있고요. 주택 그 다음에 주택외가 있습니다. 주택외가 있다.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그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가 있고 임대차 등이 있는데 매매의 경우에는 15억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0.7%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요. 임대차인 경우 15억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0.6%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외의 경우에는 주택외의 경우에는 첫번째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가 있습니다. 그 밖의 상가라든지 토지라든지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85제곱미터 초과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을텐데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게 206페이지에 있잖아요. 206페이지 206페이지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우리 기본서 206페이지 밑에서 여덟번째 A번에 보니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를 갖춰야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이 됩니다. 이것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매매든 임대차든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다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6페이지 맨 밑에 세번째 줄 동그라미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계대상물에 대하여 중계보수요율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계보수요율 중계보수 상한요율을 중계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주택 외의 경우에만 상한요율을 명시해야 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를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주택 외 206페이지 맨 밑에 세번째 줄에 주택 외 외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주택 외의 경우에만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명시해야 됩니다. 물론 명시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해서 많이 받겠다고 하면 안되겠죠. 최대 0.9% 범위 내에서 받고 싶은 요율을 명시해야 됩니다. 207페이지 동그라미 4번 중계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른 경우 사무소 기준입니다. 중계 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 가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 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됩니다. 사무소 기준입니다. 중계 사무소 기준 사무소 기준 이라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중계대상물 기준이 아니고 사무소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터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4번에 맨 마지막 까만 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무소 기준이 되겠습니다. 중계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기준이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사무소 기준 이라는 거 하나 더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아파트는 아파트는 서울에 있고요 서울에 있고 그 다음에 중계 사무소 는 중계 사무소 는 경기도 에 있다면 이 경기도에 있는 중계 사무소 에서 서울 아파트를 중계도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고요 서울시 조례가 정하는 보수 가 아니고요 사무소 기준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5번 동일한 중계 상물 동일 동일 3번 밑줄 치십시오 동일한 중계 상물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 밑줄 치시고요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매매 계약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매도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 매수인이 있는데 집을 팔고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집을 팔고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을 하고 그 자리에 다시 세입자로 눌러사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사는 경우죠 그래서 동일 동일한 중계대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 동일 동일 3번 들어가야 됩니다 집 팔고 그 자리에 눌러사는 경우 세입자로 매매에 대한 중계보수 한 번밖에 못 받는다고요 임대차도 일어났지만 임대차에 대한 보수를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동일 3번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매매에 대한 중계보수가 100만원이고 임대차에 대한 중계보수가 80만원이면 매도인 매수인 각각 100만원밖에 못 받는다고요 그럼 합하면 20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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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중계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주택 외의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에 따라서 만약에 딱 절반이 주택인 경우에 만약에 100제곱미터가 있는데 50제곱미터는 주택이고 나머지 50제곱미터는 상가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모두 다 주택에 대한 중계보수를 적용한다 주택이 보수 요율이 더 낮게 책정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207페이지 양가로 2번 한도액을 초과한 보수약정의 효력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만약에 법정보수가 100만원인데 천만원 받기로 약속했으면 천만원 모두 다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 100만원 초과 부분 100만원 빼고 나머지 900만원만 무효가 되겠습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그리고 중계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또한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차입니다 동그라미 1번 맨 마지막에 있죠 그리고 만약에 초과해서 지급했다면 부당이 덕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5번 중계보수의 산정인데요 동그라미 1번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 대금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판례는 분양권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는 실제 주고받는 돈입니다 그 맨 밑에 거래금액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등을 기준으로 요율을 정한다고 하고 있다 자 예를 들면 분양가가 분양가가 5억입니다 분양가가 5억인데 만약에 계약금 5천만원 계약금 5천만원 중도금 5천만원 그 다음에 프리미엄 프리미엄 1억이 붙었다면 이런 걸 중계하면 실제 돈을 2억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2억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하는 거지 분양가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8페이지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에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상가는 최대 180만원 0.9% 받을 수 있고요 주택이 그 3억인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3억인 경우에는 얼마냐면 천분의 4 0.4% 입니다 그러면 120만원 입니다 이런 경우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상방으로부터 120만원씩 각각 받을 수 있다고요 중계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상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다 교환인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단위 차임에게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단위 차임에게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보증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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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이고요 월세가 45만원 이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한다고요 그러면 4500만원 500 더하면 5000만원 이죠 이렇게 5000만원 나왔으면 여기에다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보증금이 500이고요 월세가 40만원 입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 4500만원이 나오죠 이렇게 4500만원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하는게 아니라 5000만원 미만이면 곱하기 70을 한다고요 4,7은 28 2800만원 더하기 보증금 500하면 3300만원 에다가 요율을 곱한다 이 말입니다 보증금 더하기 월차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차인 곱하기 70을 합니다 100을 하는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 계약에 있어서 권리금 은 포함되지 않는다 권리금 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은 권리금은 중계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을 알선하고는 돈을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208페이지 맨 밑에 중계보수 직업식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중계보수 직업식이는 계획공개사와 중계 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계대상물의 거래대금 직업이 완료된 날로 한다 옛날에는 계약성립된 날인데 지금은 거래대금 직업이 완료된 날 잔금 치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물론 약정이 있으면 약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육근해석에 의하면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중계보수와 실비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0% 간이과세사업자는 4%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아도 공인중계사법 위반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9페이지입니다 실비와 영수증인데요 실비는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으로부터 받는데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즉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 이런 것들은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계사법령상 중계보수 및 실비 영수증의 교부 의무 또는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중계사법상 의무는 없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영수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만 그건 법정서식은 아닙니다 공인중계사법상 중계보수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보존할 의무 없습니다 자 209페이지 그 정리되어 있는 거 쌍방교부 일반교부 3년 보존 5년 보존 법정서식 있음 없음 이 표를 보고 좀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중계보수 정리 209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중계보수는 계약 성립을 알선한 대가가 중계보수입니다 실비는 계약 성립과 상관없이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비용 차비 숙박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중계보수는 쌍방이 부담합니다 근데 실비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임대 의뢰이니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임차 의뢰이니 부담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계보수 지급 시기는 원칙 당사자 약정이고요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고요 그 다음에 실비는 당사자 약정으로 정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중계보수의 권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권리금 알선하고는 돈을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실비는 계약 승리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씌었다가 213페이지 지도 감독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당사자 arring inter 기다 rit était make ale Laurent ev adt low em podemos 识 الإ edu Więc host